1. WCC 실체 간단히 알아보는 WCC 실체 황당한 WCC 기도문 오 하나님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13년 10월 29일 WCC 부산총회 하루 앞두고 대규모 반대 집회 WCC를 왜 반대하나? WCC의 심각한 문제점 레슨 1. 다른 종교에도 구원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박용호 목사는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신다는 이 점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WCC는 종교통합을 주장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며 그들은 부인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바하르 선언문이 지금도 WCC 홈페이지에 버젓이 나와있다고 했다. 레슨 2. 한국교회 분열의 죄 예장합동 전 안명환 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합동직과 통합직은 원래 하나였지만 지난 1959년 WCC로 인해 분열된 아픈 역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레슨 3. 개정전도 금지주의 개신교가 정교에 또는 로마 카톨릭에 선점한 지역에서 이신칭이 교리 중심의 구원론으로 전도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다만 지역 기존 교회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교 활동만 하겠다는 WCC 합의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결국 필리핀과 남미, 구소련권에서 구원론과 기독론, 이신칭이 중심의 개정을 목표로 복음전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부산총회에서도 이것이 포함된 새로운 선교 전도 선언서가 발표된다.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문은 로마 카톨릭 및 정교의 권을 한국교회 선교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WCC 투베이트 총무는 찬성도 반대도 안는다고 했으나 WCC 총회 회의장에는 동성애 부스가 설치되었고 11월 3일에는 WCC를 맞아서 동성애자들이 한국의 동성애를 받아들이라는 성명서 낭독을 했지만 WCC는 이에 반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레슨 5. 성경 불신주의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한다. Back to the Bible.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레슨 6. 용공주의 활동 WCC 회원교단인 감리의 소속 탈북민 출신 첫 번째 목사 강초로 목사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면 일제 강정기 시절 신사 참배를 했던 목회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더불어 WCC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WCC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당한 WCC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집입교육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있었다. 송실대학교 구미정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사대종단의 종교여성이 일심으로 강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한국교회는 무슨 이런 개떡같은 기도문이 있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